네잎 현재 위치는 네스트2 2층입니다. 오케이 아이템들이 참 많죠. 왜 많았냐면 여기는 이제부터 네잎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알려드리는 화염탄 6개, 폭발탄 6개, 도구소총 64발, 창고, 세이브, 상자 하나, 응급처치 스프레이, 고급화약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측 부터 상자는 폭발물 B 그리고 스프레이 고급화약 그리고 화염탄 6발, 폭발탄 6발 그리고 도구소총 64발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오케이 라스키이 갑니다. 노아이템, 일반아이템 공략은 공략을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아이템 위주로 제가 가기 때문에 공략은 조금 미흡할 것 같습니다. 스킵 그리고 왼쪽에 아이템 2개 오케이 그리고 여기 아이템 하나, 여기 아이템 1개 오케이 아이템 소개 좀 하고 하자 우리 아이템을 보시면 현재 산탄총 16발, 권총탄약 16발, 그리고 응급처치 스프레이, 그리고 권총탄약 16발 이게 다입니다. 거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해 오셔야 됩니다. 갑니다. 어우 나중에 어흐 전명 왼쪽 어허 컴온! 이렇게 간단히 끝냅니다. 그리고 스프레이를 뿌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네임드 앞에 오게 됩니다. 이제는 최종 네임드이죠. 오케이 하겠습니다. 오케이 아이템은 여기 화약 그리고 스프레이 그리고 책자나 무기재원표 오케이 그리고 창고에 들러서 원하시는 것을 꺼내갑니다. 큰게 없다면 오케이 갑니다. 아마 이게 아이템이 다 필요 없을거라요. 제가 같은 경우는 필요 없고 넣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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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는 넣지 말고 빼고 이거 두개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가보겠습니다. 스킵 오케이 오케이 다잔다다다 찍고 무빙 그다음에 한 개 열고 묶고묶고묶고묶고묶고묶고 오케이 아이템을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렇게 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 다했습니다. 자 레이건 컴온! 뛰죠! 막내 힘이니까 영상을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잉 한개 누르고 2개 누르고 아마 3개까지는 안 눌러질 것 같아요 3개까지 안 눌러요 여기서 일어날 것 같은데 3개 도전해 봅니까 3개 도전 마지막 도전 안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될 것 같아 됐다 3개 됐다 와우 마지막으로 한방에 원클리어 잘가시게 지원모드는 이게 다 되는군요 한방에 3개 다 클릭 갑시다 잘가시게 컴온 와우 와우 아멘